어제는 삼아줘서 고왔다 오바 자 어린이날 축하합니다 얘들아 뭐야? 네 와 지효 하나 둘 셋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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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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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옹! 와 천지다 천지 천지만 천지 샤이도 너 꺼 응 이거 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지하 이제 아프지 말고 둘 다 더 건강하게 자라 와 이제 대공할 시간이다 오 홀로그램 와 진짜 있는 것 같아 입체즈 정우지유야 하트 어린이날 축하합니다 밝고 건강하게 잘하거라 엄마 아빠가 2022년 5월 5일 목요일 카드가 대박이다 응 선물 맘에 들어 정우지유 얘기해보세요 하나 둘 셋 중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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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지 않아 냄새 소고루빵이 있는데 중복 아니야 어 그래? 다행이다 오! 오케이! 나한테는 말은 들어 개인적으로 멋지다 이것도 한거야 이거? 이거? 이만에 아빠가 그래 진짜 아하 비춰보라고 하하 아니야 아하하 넌 불안해 아 그래도 어 꼬레시야 꼬레 야 어떻게 중복이 나오냐 150개가 넘는 것 중에 꼬레시야 그래서 꼬레시진 않았는데 이게 이게 메인이지 오빠 응 박스도 잘 보관해야돼 이게 메인이거든 오빠 이거? 좋은데? UR이 뭐야? UR? UR 오 UR이 뭐야? 뭐 멋진데 일단 근데 좋은거는 확실한거야 어 잠깐만 재질이 뭐가 특이해 아 49,000원짜리 나왔잖아 하나에 아 아 울트라래구나 두개야지 하이퍼리아보다 높은거였어 어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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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좀 빛이 심상치 않더라고 이게 홀로그램이 가사지 야 어떻게 마트에서 이런거 꺼주셨어 시현이한테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런거 너무 귀여워 아 아 이거 이거 어린이들 성우주에서 강아지 사랑하는 오바 우리 정우주 건강하게 잘하세요 오바 알겠어요 오바 귀여워 사랑해요 오바 저도 아주 사랑하다요 오바 제발